대구에 동산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미국 성교사들의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죠.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대단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책 읽으면서 우시는 분 많을 겁니다. 작가가 울면서기 때문에 독자들을 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저는 이렇게 서부를 참 좋아하는데 미국 서부를 이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남서부의 아주 멋진 그런 애리조나 주를 답사한 내용들,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그 다음 애리조나 답사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다른 데서 잘 다루지 않는 방송을 제가 잘 다루지 않습니까? 왜 제 자신이 통념이나 이런 걸 상당히 자유롭거든요. 아마 공병호 tv 자주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제가 일체의 고정관념이나 통념으로부터 상당히 제 연배에 비해 가지고는 자유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주제도 성력이 없고 갖고 있는 생각도 원칙 빼고는 정보에 따라서 계속해 수정을 해나가는 거죠. 이 의사 신용불향자 문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쉬쉬합니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주제는 잘 다루지 않죠. 의사 신용불향자 문제. 아니, 의사들이 신용불향자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기면 이 주제를 제가 왜 다루냐. 어제 한 분께서 여러분이 남긴 모든 글을 제가 다 읽거든요. 특히 의로 사태 이후에 여러분이 남기신 모든 글은 음해든 비난이든 칭찬이든 다 읽는 겁니다. 그건 제 자신이 제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이 분야를 잘 아는 분들의 지식을 섭득하고 학습하는 계기로 보기 때문에 진지하게 읽는 겁니다. 의사 신용불자에 대해 살펴보시고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남기시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향자들 중에 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의 여러분들 경생을 신청하는 것도 보면 개인의 책임이 1차적 원인이겠지만 특정 직종의 신불자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 직종의 가격 구조의 특수성도 큰 원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가격이 통제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주변의 그 험난한 과정을 거쳐 배출된 의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추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의사분도 봤고 치과의사분도 봤고 심지어 이제는 금융기관에서조차 병원과 의원 개설 자금을 융자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대출 상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짧지만 이게 지금 개원가에 있는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갖고 있는 감추고 싶은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좋은 분야를 선택하고 본인이 재능이 뛰어나고 운도 함께 따라준 분들은 상당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런 대열에 들어서기가 힘듭니다. 왜? 의료업종이라는 특수상 가격이 통제되고 가격이 원가 이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주 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원이들이. 그런 이야기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 소득은 의료수가 곱하기 진로해수 Q 곱하기 더하기 비급여 수입이 있는 겁니다. 피부과나 정형외과 같은 데는 비급여 수입이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외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P 곱하기 Q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인 건 뭔가 하니까 의료수가가 원가의 60에 7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수억을 번다는 이야기는 비급여 수입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로가에 비급여 수입이 많은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비급여 수입이 거의 없으면 원가 EIP 60에 70% 정도 산부인가는 6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시키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런 생각을 평생 동안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 그런 사회적 통념이 옳은지 그 가설을 검증해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사들 가운데 낙오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안관님께서 충남 지역에 있는 제가 다니던 내과 의원이 2년 전 폐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할 때 거의 망한다고 보는 병원이 90% 이상 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더 열악한 것은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환자 수가. 이렇게 환자 수가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상황이 10년 전부터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개원이들의 경영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을 겁니다. 그나마 상황이 좀 좋았던 내과 내과는 10년 전부터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인구 감소 속도하고 여러분들 거의 괴를 갖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 태도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로 수가는 원가의 60에 70% 진로 횟수는 세월이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병원을 꾸려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오르지 않는 것은 의로 수가만 여러분 계속 실질 구매력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급여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살아남기가 아주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거죠. 왜 사람들은 한 번 의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공 박사가 왜 여러분들 의사들 옹호하냐 이런 정도 수준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냥 한 번 엎어지게 되면 대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개원일을 가는데 한 10억 정도 로운을 하게 되면 5%만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한 원로 의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료기기를 리스하게 되면 나중에 폐업을 하게 되면 20% 정도밖에 돈을 못 건진대요. 그러니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뭡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의사 평균이 여러분들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 자료가 대개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의사들을 공격하는 목표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의 심평원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달 의과대학 정원 집행정지를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취 2020년 백위원회에 근무하는 의사인력 9만 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 100만 원에 있다. 평균 연봉을 하는 겁니다. 평균 연봉을. 평균 연봉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런들 버는 사람하고 집꼬리 버는 사람을 전부 다 더해가는 사람인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실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자료를 또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사들을 공격하는데 국민들은 다 또 여기 놀아나는 겁니다. 진짜 조선입니다. 조선. 대다수 사람들은 근근히 아니면 폐업하는 사람이 이런데 1년에 천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소수에 아주 잘 버는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실상을 왜곡한 이런 경우는 평균 값을 쓰면 안 되거든요. 최빈 값을 써야 실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의사들 뭡니까? 그냥 박살내기 위해 가지고 의료 숟갈 더 쪽지기 위해 가지고 대단히 여러분들 불순한 겁니다. 나라 전체가 다 거짓말 그냥 도관인 겁니다. 좌우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래된 일입니다. 2000년 초반부터 나옵니다. 이 2010년 왜 개원을 하지 않고 페이닥터가 늘어나는 것일까 지금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 개원할까 그런데 이 기자가 취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도박하듯이 개원을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월급쟁이를 할지. 이게 실상을 착하게 이야기합니다. 신평원에 따르면 2004년도 1688곳 폐업 2005년째 1668곳 폐업 2006년도 2034곳 폐업 폐업이 22% 늘어났다. 전문가든 80% 이상의 폐업이 경영량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개원하는데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포화상태의 이런 병원 위원 간 경쟁에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숙가 낮고 내원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2010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악화가 됐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여러분들 뭐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2020년입니다. 앞에는 2010년 기사고 작년 동네 폐업률 3.4% 하루 평균 29곳 문 닫아 이게 여러분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개 한 1,500 내외가 이런 폐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5년 1,346개 폐업 2016년 1,324개 폐업 2017년 1,313개 폐업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분들 신용불향자가 되었을 겁니다. 2018년 1,179개 폐업 2019년 1,046개 폐업 앞에서 보시게 되면 2006년도 2,034곳 폐업 2005년도 1,668곳 폐업 거의 그냥 개어온이 가운데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2014년입니다. 신용불량 의사들 속출, 경쟁 심화의 적자 눈 등이 병원 위원 고가 장비와 임대료 부담의 개인 회생 신청자 5명 가운데 2명이 의사와 한의사다. 가격이 통제되어 있고 시간이 가면서 거기다가 매년 3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경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3천 명이 그럼 어디 가서 일자리를 어디야 되냐 페이닥트는 일자리 오프가 몇 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3천 명이 어디 가서 이런 밥벌이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거기다 여러분들 2천 명을 더해가지고 매년 2천 명을 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어마한 겁니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낭비가 굉장히 큰 거죠. 의사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크니까 줄어드는 환자 수의 치열해진 경쟁 낮은 진로 수가 의사 매너 시험에 합격자는 2011년 3천95명 2012년 3천208명 2013년 3천32명 매년 3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개인 회생 신청의 절반이 의사 이게 2014년인데 지금도 그렇게 다를 거 없을 겁니다. 지금이 훨씬 더 악화됐을 거라고 의사가 가장 많습니다. 207건 개인 사업자가 157건 이런저런 수치들은 시간이 가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게 2023년 최근 자료입니다. 이 파산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 광주 전남 회생 파산 로펌 정훈이라는 분이 쓰신 거를 보니까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들 의사들이 파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일반 급여 소득자에 비해서 의사는 고소득 전문지이긴 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의사의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늘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낮은 의료보험 수가 개인 병원 간 경쟁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환자 수 최신식 의료기기를 마련한 지속적인 투자 경력난으로 재무 불이행 상태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되는 병원들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회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애들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이 안 보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용쾌 공병호 tv를 보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주변에 그럼 그냥 의대 목을 매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이 방송은 꼭 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앞으로 여러분들 답이 안 보입니다. 앞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료 숫가를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료들이 의사가 죽든 살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숫가를 낮추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왜 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 썩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 어머니들의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애들 여러분들 잡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 분들은 몰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 명을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아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 가지고 여러분들 의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총 의료비 지출을 비례해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는가 정치가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피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숫가를 의사들의 아우성을 치더라도 관계없이 계속 낮춰갈 겁니다. 그리고 일부 진로가에서는 더 이상 진로 못하겠다. 그래서 엑시트를 해가지고 외국을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이런 도식을 가지면 모든 종류의 통찰력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총 의료비 지출을 많이 올리게 되면 정치적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도 그런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이야 급하니까 20조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다 그건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거죠. 오늘 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한 분께서 의료계에 계신 분 갔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숫가를 낮추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의료 숫가를 물가상승률 이하로 인상해서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도 매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해 숫가를 직접 낮추는 것은 반발이 심하고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만 좋게 포장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건복지회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제2의 박민수 제3의 박민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의 하명을 받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표신하지 않게 의사들의 의료비 의료 숫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산부인과 같은 것이 포괄숙과제 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죠. 박민수 차관은 산부인과에 포괄숙과제를 적용하여 산부인과를 완전히 와해시킨 과거가 있습니다. 포괄숙과제는 의사가 어떤 검사나 처방을 했던지 간에 환자의 진단명으로 묶어서 정해진 금액만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분만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뭡니까 수술에 필요한 약제라든지 아니면 도구가 사용됐다 그건 다 퉁쳐 가지고 분만의 60만 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숫가는 그대로 두면서 돈을 덜 지불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 왔고 중증 환자를 받을수록 당연히 적자가 심해지게 됩니다. 산부인과가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란 게 겁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의사는 완전히 약탈의 대상이 되겠죠. 왜 표가 적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금수사회하고 같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막 안면몰수하고 뭡니까 표 되는 사람들 위해서 다 해주는 겁니다. 흔히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가는 거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은 목숨 걸고 나가라 이야기죠. 의사하고 싶으면 목숨 걸고 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가 편하니까 계시지만 젊은 의사들한테 미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선수 기죽이게 그냥 이거 보면 된다. 이걸 계속 고민해보면 그냥 미래가 다 보이고 현재가 다 보이는 거다 이야기죠. 의사 소득이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원가보다 여러분 제품을 60에 70% 정도 팔아야 돼 어떻게 부자가 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 때려잡아야 되니까 평균값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의사한 놈들이 많이 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의대정원 2천 명에 가려져 잘 이슈가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필수 의료 패키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진로하지 못하는 혼합진로금지 이외에도 묶음 지불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정부가 연관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숫가를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급여를 여러분들 받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성과 기반 의료 숫가라는 것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성과의 숫가를 매겨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포괄숫가제 혼합진로금지를 기반으로 한 묶음 지불제 성과 기반 의료제 이게 여러분 다 뭔가 하니까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들에게 터무니없이 뭡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냥 의사들이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냥 의사들이 연명하는 수준 정도까지 피를 낮출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완전 경쟁시장은 이윤이 없거든요. 이윤하고 이런 코스트가 제로 된 상태거든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 정도 유지하게끔까지 이런 피를 낮추는데 그거는 첫 번째 조치는 물가 상승률을 훨씬 더 하해하는 수가 인상률을 매년 하고 그다음에 박민수 차관이 했던 포괄숫가제 같은 묶음숫가제 필수 의료폐까지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계속 피를 낮추는 겁니다. 피를 낮추게 되면 의사수를 늘리더라도 총 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대로 아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사들은 이러다가 총액계약제까지 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총 의료비를 정해놓고 의료기관이 알아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진로수를 줄여서 원가를 보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 불편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pq를 묶어 가지고 그냥 얼마 이렇게 정해지려면 의사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q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는 겁니다. 뭐 이거 보시면 그냥 대한민국 의료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냥 뭐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사회 정치 지형도 좌편향적인 그런 정치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장기 집권하는 정치 세력들의 성격 이런 걸 하게 되면 거의 공짜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런 상황까지 가겠죠. 완전히 그냥 후려쳐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악악하더라도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체제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의사소득이 높다. 오늘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제 제 방송을 보고 의료의 이름 종사하고 계시는 시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잘 정리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소득이 높다 이야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소득이 어떻게 높지 비급여 수입이 있는 인간진로가에서는 의사수입이 높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수입이 없는 데서 의사수입이 높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급여 수입도 이제 줄이려고 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좀 많이 남기는 건 볼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심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이 질투심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제어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아는 한 사업가 분이 아들들한테 딱 당부하지 않습니까 언론 같은 데 나가서 인터뷰하지 말라. 밑에 계열사 사장들은 인터뷰 마음대로 하고 온화는 절대 인터뷰하지 말라라. 그분은 정확히 아는 거죠. 대중들의 가장 심성에 뿌리 깊게 남고 지우기 힘든 것이 질투심이란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이런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걸 겁니다. 돈이 얼마를 갖고 있다. 우리 집에 애가 공부를 잘한다. 일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입 딱 다물고 살아라. 이야기죠. 우리 사회가 좀 심하죠. 의사들이 부자가 되기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비급여 시장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칼냐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정부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비급여 수입도 다 내 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공의대, 공공의로원 이게 다 뭡니까? 비급여 수입하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러면 의사들이 부자가 되죠? 원가에 60에 70% 정도의 의료 수가를 지불하는데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비급여 수입이 있는 데서는 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급여 수입이 없는 데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사태가 나온 다음에 방송을 하는 중에 제가 의료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 많거든요. 비급여율이 낮은 경우에 병은 꾸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신분은 밝히지 않지만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피부나 여러분들 안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병은 꾸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많이 만났던 것은 또 여러분들 일부 의료인이 남긴 글을 보면 개원의의 3분의 1은 적자입니다. 개원의의 또 다른 3분의 1은 현상 유지하는 수준이고 개원의의 3분의 1은 돈을 잘 버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럼 개원의 3분의 1 정도 중에서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의료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할 필요가 없고 애들을 다 키우신 분들은 그냥 소일거리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갓 개원해가지고 리스 비용 같은 개를 지불해야 될 경우에는 신용불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개원 3년차 외과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제가 2023년도에 신고한 소득세는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신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외과 상황인 것 외과는 아마 그게 거의 없을 겁니다. 비급여 부분이 은행에서 개원 관련 대출을 끌여야 할 정도로 대출 상환이 쉽지 않은 대출로 봅니다. 병원 개원이 그만큼 문을 닫는 개원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불양자도 의사들이 단일 직군에 가장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신 분이 있거든요. 지금 네 가지 사례가 여러분 전부 다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의사 소득이 수억이 늦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도를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개원이 평균 연봉이 흉부외과의 4억 8,799만 원 이게 거의 대부분의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의사들을 더욱더 옥제해야 될 목표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계속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이런 뭐가 등장합니까 평균 임금이 등장합니다. 평균 임금이 많이 번 사람하고 대부분 잘 못 버는 사람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냥 의사들이 수억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억 버는구나. 그리고 이 자료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아주 잘 활용하고 정치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잘 활용하는 겁니다.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 의사들이 수억 번다더라 이 이야기를 계속 강화하는 목표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숟갈을 이렇게 옥제해 가지고 본인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의사 연평균 임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수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은 매일 현내를 받는 겁니다. 의사들은 완전히 떼부자라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는 건 의사평균 연봉 3억 돌파 6년 사이에 45% 급증 그러니까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사를 때려잡아야겠구나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제가 심평은 자료를 갖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개원이들의 여러분들 소득이 아마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개원이들이 여러분 이게 x축이 소득 수준입니다. y축은 해당 소득에 속하는 의사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개원이들의 소득 분포도가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이런 그래프 아주 소수의 고소득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근근이 혹은 적자 상태가 있을 겁니다. 이 빈도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을 다 합치게 되니까 평균 값이 대단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분포도를 그려보면 되는데 그런 자료는 심평은이 절대 공개 안 하겠죠. 연평균 소득만 여러분들 공개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뭐죠? 그냥 안 죽을 만큼 버는 겁니다. 여기서 신용불향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이게 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이 자료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 이런 여기에 바탕을 두고 나온 평균 임금이에요. 평균 임금. 연평균 임금. 이게 전부가 다 연평 누구도 이걸 검증해 볼 거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운명한 거고 언론들은 뭡니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의사들은 나쁜 놈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태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뭐 3억이다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평균값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종모양의 정규 분표를 하는 경우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인데 평균값은 전혀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지표인 거죠. 최빈값을 사용해야 최빈값을. 최빈값이 얼만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근근히 살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과 개헌이 여름 30년 넘은 분이 소득세 2023년때 신고한 액수가 4,500만 원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근히 먹고 살 겁니다. 소수는 잘하겠죠. 아무도 이런 고민을 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나쁜 놈 이렇게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다음에 신평원이 자료를 발표하려면 평균값, 최고값, 최적값, 최빈값을 발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개 의사예요 뭐 이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만들어진지 그냥 연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이 임금에 뭐가 포함이 안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장이 여러분들 연봉을 10억을 받는데 직원은 3천만 원씩 받는데 다 합쳐서 이런 평균값 구하게 되면 3억 9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장이 10억 받고 나머지 직원처럼 9명이 3천만 원을 받는데 평균값은 3억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오 그 회사 억수로 좋은 회사네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평균값이 아닌 중위값 최빈값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직하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좋은 자료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의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사소득은 논리적으로 보면 평균값이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평균값이란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실상을 완전히 호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러니까 참 좀 딱한 거죠. 아무도 사실을 알려고 안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의사들이 가난 최고로 가난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다 쥐어짜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음 결과에 수술할 수 없는 수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자 여기 보시죠. 젊은 의사 월급이 많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조주영 조주영 1961년 차의과대학교 강남 차병원 소아기병센터 61년 61년생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 그대로 투영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 혼자 여러분들 생각이 들더라도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때는 200만 갖고 살았는데 400만은 주면 고마워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분 말씀을 소개하는 거는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월급이 많다. 젊은 의사들이 월 천만은 연 1억 2천만을 받는 게 많다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대개 40대 중반일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사분이 얼마 전입니다. 7월 5일인가 아니 40대 여러분들 중반에 16년간 수련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을 잡았는데 월 천만은 받으면 실수령액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700 한 5-60만은 될 건데 그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때는 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나이 먹어 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때는 뭐 그랬는데 우리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때는 이게 야간 당직도 잘 썼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진짜 이러면 저부터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하도 놀라가지고 요즘 젊은 의사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힘든 일을 기피하고 희생봉사 정신이 부족하다. 아니 자기 세대의 희생봉사 정신이 있었으면 그걸로 그냥 그때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후 5시면 집에 간다. 낮 때는 집이 병원이었는데 아니 그거는 댁이 그냥 61년생이니까 댁 세대는 5시 6시를 뭡니까 병원을 집으로 삼았으면 그게 잘 산 거고 지금 젊은 사람한테 5시에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내 때는 그때는 집이 병원이 집이었는데 왜 당신들은 지금 집이 집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양반 꼰대구나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데 진짜 꼰대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말을 하려면 좀 말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의사들이 월급 많이 받는데 아니 천만 받는 게 뭐 많이 받냐 삼성전자 여러분들 반도체 부분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도 대개 40대 초반이면 다 천만을 받을 건데 실수령액 이것저것 떼고 나면 이러면 한 7,800만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저도 이거 보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함께 이야기 드려야겠다 요즘 젊은 애들 사람 좀 되라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요새 애들 좀 봐라 애들 좀 봐라 아무리 신문기자 않게라도 애들 좀 봐라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봐라 이게 말이 언어라는 거가 그게 이런 양반들이 전공인을 또 얼마나 여러분들 혹도하게 다루었겠습니까 언어가 의식을 투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필수의로 같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이를 배우는 단계인 수련이들이 근방직의 조직을 만들어 정부 대한의사협회와 타협이나 하려고 한다 전공의 비상대책협회에 이런 거를 비난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수련의 애들이 힘을 귀합해 가지고 자기 의견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냥 착취당한 데 가낭 입 쳐 닦고냐 이수란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꼰대들이 이런 꼰대가 있냐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생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말아먹고 갈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배우는 단계인 수련이들이 근방직의 조직을 만들어 정부나 대한의사협회와 타협이나 하려고 한다 어차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필수의로 가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필수기피 분야에서 해외의사를 채용하면 얼마나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거는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젊은 의사들이 월급이 너무 많은데 의대 졸업하고 의사 면허다면 월급이 거의 천만 원 돈인데 16년 수련받아 이러면 천만 원 받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거다 우리 때는 희생과 봉사가 많았다 희생과 봉사가 많아 1960년대 지금 하는 짓거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960년대들이 여러분들 지금 권력을 잡고 완장을 차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 족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1960년대 잘났냐고 나도 60년대 시기는 너무나 창피하게 얘기하는 거죠 천만 원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많냐고 천만 원 받으면 그냥 실수력인 게 한 730만 원 되는 모양입니다 연 8,760만 원 받는 겁니다 40대 중반까지 돈 제대로 벌어본 경험이 없고 40대 중반이 돼서 8,760만 원 받는 게 그렇게 많이 받는 거냐 이야기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과장급 연봉이 1억 3,430만 원 입사 후 한 9년 됐을 때 이런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고생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 쪼대로 사는 게 인생이니까 제가 크게 돼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돈 천만 원 실수력이면 760만 원 받는 걸 두고 젊은 의사들 월급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자기 등 따뜻하다고 함부로 말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웬만하면 댓글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걸 쓰려고 머니투데이 가입하자 했습니다 조주영 교수님 이제 정년이 한 3년 남았으니 교수님이 학생 때부터 후배나 레지던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깊이 반성하시고 제발 더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을 기억하는 선배, 후배, 동료들은 좋게 안 봅니다 태우고 갈굼당한 후배들은 교수님에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자기 말이 지금 고생하는 전공의들한테 어떻게 비추질 것인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을 요즘 애들이 건방지고 봉사 희생 정신이 없고 돈만 밝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차겠습니까 어떤 꼰대들이 여기 꼰대 저기 꼰대들이 많으니까 참 기가 차네요 제가 소개하고도 여기 보시면 의사같습니다 전공의 근무는 주당 기본 80시간 조육목적 8시간 여기에 중간에 식사시간이 1시간씩 하루 3번 3시간 잡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쉬는 전공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20분 밥을 먹고 또 일하러 갑니다 그래 10시간 여기까지 주당 100시간 또 막내 의사가 좀 일찍 와서 건물을 더 하고 마무리를 더 하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 최소한 100시간에서 잔업시간 합치게 되면 130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야간이고 주말에 일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공인은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치려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다 그냥 대한민국 거져먹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부정의한 일들 우리가 보고 있는 부정의하는 일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차병원의 교수 이야기는 부정의한 게 아니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전공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죠 필수가는 더더욱 안 돌아오겠죠 왜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까 그냥 전문의 가격을 뭡니까 향편을 쭉 후려쳤습니까 여기 이제 현직 외과의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시경 사용한 거 배우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그거 가르쳐 주겠다고 그거 가르쳐 주겠다고 이러면 사년이나 사람을 잡아두는 게 어떻게 있냐 내시경 배우는 것은 위내시경, 위출혈 막기 내시경, 식도출혈 막기 내시경 담론의 이상유무 내시경 담론의 돌빼기나 조직검사나 위증막 제거 등의 고난도 기술 등의 내시경 이런 것을 배우는데 실제 외래에서는 위내시경과 조직검사만 살짝 배우게 됩니다 중급병원에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각각 6개월이면 다 배웁니다 총합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미쳤다고 전공이 4년에 추가 전임의 1년에 총 5년을 흡의합니까 그래서 의사수 늘리면 전문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수 늘리면 지금 분포대비 늘어나서 필수 의료의사 채운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인 겁니다 수련 제도의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몫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어른들이 문제라고 이름을 여기고 나라 형편이 뭐 넉넉하게 줄 형편이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뭡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제도를 계속 여러분들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른이냐 이야기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 계속 고생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의하냐 이야기죠 반쪽이라 이러면 저렇게 부정의하면 나머지 반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이러면 점점 멈기가 북쪽하고 남쪽이 수렴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가 찬 거죠 의사란 직업이 되는 과정부터 인내심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인내심 뭐 성실성 뭐 여러분들 암기 뭐 모든 것이 다 종합돼야 이런 16년을 견디내지 아니면 그게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견디내겠습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젊은 날 알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여러분들 흠한 과정을 전혀 여러분들 뭐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이런 가능한 겁니까 내가 기가 찬 거죠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진짜 야만의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아니면 지가 중증 경증 다 판가람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뭡니까 깽가리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관료들인 겁니다 행정고시 여러분들 통과한 친구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한국의 여러분들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은 어마어마하게 천대를 하고 조선조화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의사들한테 중증 경증을 물어봐야 지가 중증 경증을 다 구분하니까 특히 필수의 의사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달씩 언급실을 떠난다 이건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자발적으로 참전한 여성분들이 5천명 정도 되더군요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5천명이 자발주의 여성들이 참전해가 여러분들 포도 쏘고 그 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유사시에 발생하면 나라 살리겠다고 여러분들 5천명 역사들이 자발주의 여러분들 참전해가 싸우겠습니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구만 자 대통령이 이제 좀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관 언급실에서 야간 언급실까지 갔네요 야간 언급실을 찾은 윤석열 필요할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뭐 어디 가든지 간에 윤 대통령은 그냥 돈으로 팍팍 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내시경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기술인 모양이네요 아주 금등이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내시경 술기 기술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톱입니다 한국 사람들 또 손재주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눈썰미도 있고 손재주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똑똑한 사람들이 갔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내시경 술기 기술이 최고네요 여기 이제 가가지고 뭐 돈 팍팍 지원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다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믿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러분 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급의료가 필수의료 중 가장 핵심이라며 피로시 예비비 편성으로다도 언급의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한 30년 이상 내과의료 활동하신 김홍식 원장께서 쓴소리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입만 열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냐 지금 이 의료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사안이냐 정신을 한번 좀 차려봐라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당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까지 되는 분들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갔는데 돈으로 어떻게 해결되냐 그 이야기를 좀 신랄하게 이야기 하셨네요 정부의 의료 대란 대책은 죄다 돈입니다 이제는 예비비까지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의 의료 사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머리에 든 것 없이 명품만 휘감고 다니는 인간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에 아는 것 없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는 천박한 정부입니다 의료 파탄과 필수의료 붕괴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미 다리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단기간에 회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의료 파탄과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하루 한시라도 빨리 정부 자세가 달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선 돈으로 해결하는 천박한 행정을 지향해야 됩니다 재정은 필수의료 의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다룰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귀할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후로는 필수의료 담당 의사들의 고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지 전문가 이야기를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그들의 제안을 실행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돈도 별로 없고 여기에 대한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노환규 원장이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했네요 조선대 학생, 여학생이죠 심정지 상태인데 바로 100m 거리에 조선대가 있었는데 아마 어떤 사유를 내 가지고 500m 거리에 있는 전남대로 갔는데 의식불명 상태, 생명은 유지가 됐는데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 추락한 70대 근로자도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숨졌는 거예요 고신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 진료만 가능할 뿐 수술은 불가능했고 다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알아보던 중 사고 4시간 만에 12시 30분에 숨을 거두었다 이게 의료 붕괴죠 뭐 딴 게 있습니까 천안당국대학교 병원 교수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고위험 분만을 담당하고 계시던 산부인과 교수님 한 분이 지난달 말일자로 사직하셨다고 합니다 천안 지역에서 고위험 산모를 진료할 의사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산모들이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천안 순천항 병원에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교수님 한 분이 더 계신 듯 합니다 아직 남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비의사 두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야간 응급실을 가신 겁니다 대통령도 연대통령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 공백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이란 예상 의룹계에 오래 있었고 또 의사협회 회장을 했으니까 큰 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많이 확산된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생명은 그와 가족에게는 전부지 않습니까 온 우주와 다름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떠난 생명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매일 지금 여러분들 시시각각으로 언론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의료 붕괴가 아니고 이게 의료 파국이 아니고 뭐가 여러분 의료 파국이고 의료 붕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데 그 당사자하고 그 가족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은 온 우주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글을 읽고 TJ0님이 응급실 이송 전화하면 정말 쌀쌀 맞고 인공호흡기가 없다는 등 핑계를 많이 대긴 합니다 리JH님이 그동안은 뭐 어떻게든 다른 병원으로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보내긴 했는데 이제는 야간도 물론이고 주말에도 환자를 다른 곳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2차 여러분들 병원도 훨씬 더 중환자나 응가 환자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받으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무이촌입니다 무이촌인가 무이촌 아주 압권이네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이촌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을 삽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한 명씩 보내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상황들을 보고하는 것을 추진한다 1급 비서관들이 가면 이러면 그 지장스럽지 1급 비서관들이 와가면 뭘 할 겁니까 정신나간 이야기인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의대를 나오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대 3년, 전임 2년 이후 전문의 생활 28년을 했습니다 환자를 보면 경증과 중증을 구분할 때 절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 계속 다시 환자를 보고 또 봅니다 진짜 전문가는 항상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이런 박민수 차관이 경박하게 경증 환자가 어떻고 전할 정도가 되면 중증 환자가 아니고 경증 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한심한 뿐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금방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경증, 중증 환자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을 들어가려면 전교 1등이 아니라 후에서 1등 이등하는 수준의 똑똥한 인재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단호한 판단에 나이를 먹은 뇌과의소로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미련하고 욕심 많은 그런 수준이 낮은 국민들이 민도에 저도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뇌과의사로서 점전하게 말씀하셨네요 어떤 분들은 아마 저는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고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수준과 그 여름 천박스러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견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비용을 치료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 단견 좁은 식견에 대해서 실망할 정도가 넘었었겠죠 뭐 이제 이리야 다 저지른 거고 여기 보시기에는 한 분이 장문에 글을 키고 하셨는데 의로우게 계시는 분 같은데 사직은 불법 파업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갈아 군대 3년 2개월 최저시급 미만 주 84시간 이상 근무 수련 5년 펠로 2년에서 2년 총 8년에 10년 교육 6년 약 14년에 16년을 참고 견뎌 젊은 의사들이 부당한 지급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뢰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사들 젊은 의사들도 살인적 업무와 스트레스 방사선 가단 노출 등의 환경 때문에 암 등의 유병률이 매우 높고 수명도 평균 미만입니다 공병호 tv에서 다뤘죠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낮고 암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오랜 노고를 인정치 않고 미래 희망마저 짓밟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직을 다하고 싶겠습니까 국가 행보는 모멸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고 국민은 더 싸게 더 오래 부릴 수 있기만 바라고 살려놓으니까 소송을 남발하고 무과실임에도 배상 판결이 나오고 피곤해서 약간의 실수라 있으면 10억대 배상을 물고 누가 위험한 수술과 환자의 처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학비전을 해준 것도 아니고 개원병원에 보태준 것도 아닌데 강제 명령과 규제 원가 미만의 숫가 일반병의 2.5배의 복무기관을 강제함에도 묵묵히 받아들인 대가가 노예 취급이었습니다 한득수 총리가 전공이 잘못이라 하던데 원인 제공자가 알 걸 다하는 어른이 이 어린 전공이 탐마하는 걸 보면 이제 돌아갈 진검다리 돌마저 박살 내는가 싶습니다 그들에게 인권과 생존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든 개원을 하든 비난한 자들은 자신은 얼마나 시생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왔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통열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 이제 오늘 언급의로 붕괴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아무 이야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계속 요즘 다뤘죠 폭탄돌리기 언급의로 일본 일부 군의관 진로 거부 부대 복귀 이렇게 일면 톱기사를 다뤘네요 여기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은 언급의로 붕괴 언급의로 파국 언급의로 마비 이런 것이 가장되고 현실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언급실 위기가 이미 현실화됐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1718명이란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실상을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해서 이랬는데 대통령도 주관도 언급실로 가고 야간도 언급실을 가는 겁니다 의료 공백 장기와 언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언급의로 붕괴는 허구고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황까지도 실상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에 언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겁니다 조선대 사람이 죽고 기장에서 사람이 죽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냥 팩트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뭡니까 의료 붕괴다 해석하기에 나르겠지만 사람이 즉시 여러분들 언급의로의 수혜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붕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위급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신경 쓰든 안 쓰든 간에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 이야기죠 그것까지 여러분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의사의 배장을 지냈던 주수호 원장께서 대통령실이 언급의로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붕괴되는 의료체계를 막아보고자 현장에 목소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의사들을 거짓 선동연한 집단으로 악마화 했으라도 본인들의 거짓을 덮어보려는 비열한 정부의 국민 지지도는 조만간 한자리수를 찍을 거란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장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료 붕괴는 없고 의료 파국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의료 마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야간 응급실을 가든 장상용 사회수석이 뭡니까 하늘 보고 없다고 외치든 관계없이 그냥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건 그냥 사실이고 팩트니까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덮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일어난 사실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말은 꾸밀 수가 있고 말은 뭐죠 은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겁니다 조선도에서 여러분들 20살 이런 젊은 학생이 이 학생이 죽은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기장에서 여러분들 근로하시던 분이 죽은 겁니다 4시간 만에 수술을 못 받아 죽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그럼 팩트한 겁니다 일어난 사실 사회가 이러면 얼마나 혼타겠는가 하니까 점검을 보여주더라도 전부가 다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의로마비는 아닙니다 의로파구는 아닙니다 의로위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의로위기냐 사람이 100명 죽어야 이러면 의로위기냐 곧 100명 죽을 테니까 그때 의로위기 인정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설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가지고 대통령실 언급의로 붕괴는 거짓말 동아일보 9월 5일자 붕괴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 상황이 아니다 장상윤 숙습 있어간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급의로 붕괴 거짓말이다 언급의로 붕괴 혹은 직전 참말이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65%가 참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냐 이야기예요 덮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65%에 70%가 계속 나오는 건 다 비슷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정직해야지라는 이야기죠 참 한국은 의로 문제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게 참 한국의 의로 문제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3천명이 그동안 나왔는데 3천명이 이제 어디 가서 일자리를 잡느냐는 문제가 3천명이 다시 또 이제 5천명까지 늘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현대의학은 대단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 세분화된 그런 진로과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으면 아이들의 소화 흉부외과 소화신경외과 소화비뇨외과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방사선 종량화과를 지원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는데 이게 암치료에는 대단히 중요하네요 수술 항암치료 외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좀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오늘 한 신문에 성대 교수고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종량학과 교수 매년 10만명 정도가 암치료를 받네요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암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기대수명 남자 80.6세 여자 86.6세 이때까지 생존하게 되면 남자는 39.1% 여자는 36% 암발병 가능성이네요 그런데 5년 상대 생존률은 즉시 치료를 받게 되면 72.1%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이제 아마 이게 지금 항암치료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이렇게 아마 세 가지 이렇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한국에서 고령의 암환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사선 종량학과를 전공의를 하거나 전문의를 선택한 사람이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된 이후에도 중도의 수련을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전문의가 배출이 된 것이 2023년도에 4명 2024년도에 9명 정도가 나오네요 그런데 사직한 전공의 비율이 방사선 종량학과가 78.3% 흉부외과가 75.7% 응급의학과 74.3% 소아청소는 73.7%네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네요 갈 데가 없네요 대학병원 빼고는 치료장비가 70억에서 100억 설치비가 3천억 정도 되니까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대학병원급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겠네요 대학 교수가 되더라도 항암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이 담당할 수 없는 영역은 누군가는 여러분들 그 세부화된 의료과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는 이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더더욱 의대 졸업생들한테는 위험한 것이 일부 대학병원 빼고는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1년에 3천 명이 나오면 어디에서 일자리를 다 구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개원시장도 포화상태고 거기다 2천 명까지 더 했으니까 5천 명이 한 해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5천 명을 어디서 여러분들 고용할 겁니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하고 있는지 3천 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의사 3천 명을 얻었던 한국 사회가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10만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필수가의 한 분야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5천 명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년 의사가 5천 명이 나오는데 시장에는 다 개원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병원에서 몇 명의 이름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몇백 명 정도밖에 못 받아줄까 그럼 그 사람들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기가 차네요 자 이제 어제 방송 마치고 여기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를 보면 현재 보험급여진로행위와 비급여진로를 함께하던 진로를 못하게 하고 혼합의료를 금지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급여진로를 받으려면 비급여진로행위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에 지금까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에 내시경 숙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면마취 비용만 비급여로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앞으로 통과되는 의료 필수의료개혁 패키지에 따르면 근보적용을 받으려면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면내시경을 받을 경우 내시경과 수면마취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고 100% 비급여하시키겠다는 겁니다 수면내시경을 받을 경우 내시경과 수면마취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고 100% 비급여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 검사를 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으라는 이야기네요 대단한 거네요 혼합진로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위내시경 검사 사례를 들으니까 싱싱하게 나오네요 내시경 숙관은 건강보험을 지불하고 수면마취 비용은 본인급여를 했는데 의료 패키지에는 근보적용을 받으려면 수면마취를 하지 말고 맨정신으로 받아야 되고 또 내시경 수면마취 모두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주지 않고 100% 모두 다 비급여하시켜 버리겠다 의료수가를 낮추기 위한 별별 방법들이 다 동원되겠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혼합진로 검지를 한다고 합니다 비급여를 하면 급여 항목도 100% 자기 부담을 합니다 수면내시경을 여러분들 그냥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내시경 비용까지 개인이 지불하라는 거죠 수면하지 않고 그냥 내시경만 쓰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불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다하다 노력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아낼 수 없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지가 맞지 않으면 도망가서 다른 것을 해버립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버리는 거죠 필수의료가가 이런 건건이 견디다가 도저히 더 이상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이 이런 수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냥 그걸 못하겠다고 빠져버리는 것이고 전공의들이 꼭 같은 상황인 거죠 시장에서 완전히 엑시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게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참다 참다 여러분들 견디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버린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거죠 미래가 여기 이제 한 분이 대통령 의료현장 방문한 응급실 방문한 것을 방송을 내보냈더만 딱 보면 뭡니까 의료인인 겁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피를 보면서도 여기를 채웁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무 환경을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이 글을 의료인이 썼는지 비의료인이 썼는지 금세제가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냥 글만 보면 전투기 조종사 양성처럼 의과대학 학생 한 명을 키우는데 사회적 투자가 수억씩 들어갑니다 법대 교육처럼 강의실하고 교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도국에서 의사 배출이 심하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나라가 도와준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의사 한 명을 배출하는데 한 집안의 교육비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투자가 또 큰 겁니다 의과대학 시설이라든지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이런 형태로 투입이 된 겁니다 통계를 열에면 정확하게 제가 인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의과대학생 한 명을 키우는데 사교육비 그러니까 집에서 지불한 것 외에 사회적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입니다 이 투자가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5천 명이라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서 이러면 자기 길을 개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국이 의료인 양성을 해 가지고 많이 다른 나라를 돕는 그렇게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공군조종사 이름 육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과대학 의사를 만드는 과정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제가 절반 정도 다룬다 이렇게 원칙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다루는데 오늘 일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분들은 의사들이 엄청나게 부자일 걸로 보지만 신용불향자가 상당히 많고 의사가 엄청난 고소득자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의 소득의 평균값을 이용해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여러분들 소득 분포도가 우측으로 갈수록 고소득자가 아주 적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평균값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려면 최고값 최적값 평균값 특히 최빈값 가장 많은 의사들 개원의가 얼마를 버느냐 그 자료까지 공개를 해야 분포도조의 소득 분포도를 공개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의료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봐갈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비급여 소득이 적은 분야에서는 원가 보존률이 60에 70%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환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의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떼돈을 번다 그런 종류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학자적 시견을 볼 때는 그것이 선입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삐뚤없이는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이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엽에 한국에 와서 그런 보금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구휼 특히 의료 이런 분야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한국이 근대화에 도움을 줬는가라는 부분을 주요한 인물 중심으로 망라했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고 많은 그런 교훈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의 아주 대표적인 주인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의 답사 형식으로 제가 찾아간 곳을 정리정돈한 책인데 시각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여행 가는 기분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김동주 박사가 쓴 필생의 역작입니다 이런 책은 나오기가 이제 본인 일생에서 쉽지가 않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보는 시야를 많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소위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문제를 뺏어까지 다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죠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